기타, 기타, 기타를 잘 치냐구요? 기타요? 기타? 기타를 잘 치냐구요? 저에게 이 기타는 타할게요 타할게요 제가 기타 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는 그죠? 기타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F코드에서 막혔어요 기타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타를 치는 것을 알기 시작했죠 잡을 줄 아는게 이제 4개 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는 매파트로 였어요 G, D, Em, C 이 노래 이것만의 모든 노래가 되요 안무 노래나 서재션 해보세요 안무 노래나 서재션 해보세요 When you don't show me The band I feel sick Try to beat you But you saw what that I'm melting Right right through the grass Now I'm trying to get back Higher That you've settled down That you've found a girl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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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지도 않아요 비크 여러분들 아시죠 해피 다만 도입부까지만 안가면 돼요 도입부까지 가기 전에 꺼줘야 돼요 이렇게 처음은 하나 둘 셋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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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인 이러면 여러분들도 인기남이 될 수 있습니다 gens으면 patacols 그런 prank 그들어 인기남이냐고요 인기남 ㅎㅎㅎ 짜리